제가 어제 오늘 300점 만들기 라이브 레슨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당구 박사의 bps 매니저에 수록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려고 했었는데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느라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다음 주로 연기를 했는데 통째로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지갑이 집에 있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미 분실신고는 다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시 생각을 하다가 아 이게 시청자들에게 약속한 라이브 레슨을 진행하라는 신의 개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라이브 레슨을 부랴부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 300점이라고 하면 갖춰야 될 것이 무엇들이 있느냐 이론 좀 알고 자세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두 번째 시간에는 밀어치기였죠 계산법과 밀어치기의 핵심 그리고 밀어쳐서 공 모으는 배치들 전형적인 배치들 몇 가지 소개했고요 오늘은 끌어치기입니다 300점 정도라면 어느 정도 끌어치기 실력이 있어야 될 것이냐 제가 300점이 되기 위해서 연습했던 것을 중심으로 알려드릴 텐데 끌어치기를 잘 치기 위해서 먼저 기본을 끌어치기의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 두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끌어치기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끌어치기를 생각하고 개념 정립을 해놓고 끌어치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당구박사의 경우에는 끌어치기를 두 가지의 기준점 끌어치기를 할 때 기준을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끌어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스탑샷입니다 스탑샷 스탑샷이라는 건 뭐냐면 멀리 있으면 스탑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뭐냐면 내 공으로 일목적구인 빨간 공을 쳐서 이렇게 빨간 공을 밀어내고 스탑시키는 겁니다 이때의 당점과 속도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 정도 거리에 있었을 때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중심보다 당점은 중심보다 미세하게 아래 1, 2mm 정도 아래 신공의 중심점보다 1, 2mm 정도 아래를 세게 치지 않아도 이 정도만 쳐도 스탑이 됩니다 세게 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빨간 공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가까이 있을 때보다는 당점을 더 내려야 되겠죠 스탑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탑이 되기 위해서 두께는 얼마여야 되나요? 빨간 공에 정면을 쳐야지 스탑이 되는 겁니다 두께는 100% 당점은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에 이 당구대 위에는 6시 방향 투팁 정도라고 써있는데 그리고 큐스피드는 약간 빠르게 해서 저 빨간 공에 중심을 치면 스탑이 되어야 됩니다 뒤로 살짝 끌렸는데 정확한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빨간 공이 여기였을 때 저는 지금 살짝 뒤로 끌렸지만 이렇게 빨간 공을 보내놓고 여기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당점과 속도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당점과 속도로 쳤을 때 스탑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그 당점과 속도를 기준으로 끌어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끌어치기다 라고 하면 스탑샷의 당점으로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치되 조금 빨간 공의 중심보다 조금만 오른쪽을 치게 되면 스탑이 될 놈이 옆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득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시 방향 2팁 그려놓고 저 빨간 공의 중심보다 조금 오른쪽을 스탑이 될 때의 속도로 이렇게 끌어치기의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 스탑샷의 연습이고 스탑이 될 때의 당점, 속도 조건이죠 스탑이 되는 조건 그것을 몸에 익혀두면 끌어치기를 할 때 어떠한 배치가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당점과 속도가 필요할 것이냐 물론 두께도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두께를 마치고 그때 당점은 얼마나 내려야 되고 속도는 어느 정도 빠르기로 쳐야 될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한 가지 첫 번째 기준이 스탑샷의 당점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조금 오른쪽을 친다면 내공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두께를 조금 더 얇게 치거나 아니면 당점을 내공의 당점을 조금 더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큐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빨간 공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로 다시 오게 그렇게 해야 다음 공이 좀 더 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탑샷의 당점 6시 방향 2팁 정도에 두께는 여전히 두꺼운 두께 그러면서도 너무 세게 치지 않으면 너무 세게 치지 않으면 옆으로 끌리지 않고 살짝 각도가 줄어들면서 빨간 공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뭐 그런 예상을 반드시 성공한다기보다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대충 맞았죠 예상이 저의 예상이 맞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도 이 방향으로 왔죠 이렇게 스탑샷의 당점 속도 두께 스탑이 되는 조건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응용해서 끌어치기를 득점할 수도 있고 다음 배치까지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스탑샷 거리별로 빨간 공과 내 공의 거리를 가까울 때는 어느 정도 중간 거리일 때는 어느 정도의 당점과 속도로 치는 것이 스탑이 되느냐 멀리 있을 땐 어떤가 이런 거를 알아두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끌어치기를 칠 때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리고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인데 이것은 300점 정도라면 초보자들한테 당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이론적인 걸 알려드리면 제가 2016년에 당구를 쓰리쿠션을 처음 시작하면서 책방에 가서 당구 교본을 몇 번을 사서 보면서 연습을 분리각에 대해서 틀린 이론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분리각은 90도다 2분의 1로 치면 60도로 간다 그게 뭐냐면 분리각은 90도가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방향으로 빨간 공을 쳤을 때 예를 들어 2분의 1 두께를 친다고 하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가고 흰 공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분리각이 90도가 되는 것인데 그거는 마찰이 없는 공중에서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두 물체가 부딪혔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당구대는 내 공이 떠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는 놈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현실에서 실제로 실험도 해보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책을 썼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분리각 90도라는 말 또는 60도라는 말이 버젓이 당구 교재에 써있었는데 자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을 맞춰도 공을 부드럽게 치면 분리각은 절대로 90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 공의 분리각은 약 40도 정도고 이 빨간 공의 분리각은 3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이 한 70도 정도 분리각이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탑샷의 당점으로 치면 그것이 바로 이론적인 분리각이 되는 겁니다 스탑샷이라는 것은 내 공이 처음에는 백스픈으로 출발을 하지만 바닥의 마찰에 의해서 백스픈이 풀리면서 빨간 공에 맞는 그 순간에 전진회전도 백스픈도 아닌 상태로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스탑샷의 스탑샷을 연습해보고 난 다음에는 그 스탑샷의 당점과 두께와 속도로 빨간 공 오른쪽 1분의 1을 치면 이론적인 분리각인 60도가 되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스탑샷에 대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확인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끌어치기의 기준이 되는 것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계산법 입니다 계산법 끌어치기 계산법 인데 지금 밀어치기 때처럼 당구대 바닥에 빨간 공 을 크게 확대를 해놨고 두 번째 빨간 공 크게 확대되어 있고 내 공 흰 공 크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밀어치기의 경우에는 계산법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밀어치기로 친다고 하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잘린 빨간 공 의 조각의 원호의 절반 여기를 향해서 상단 당점으로 밀어치다 그랬을 때 득점이 된다 이것이 밀어치기의 기본적인 계산법 이라고 했는데 끌어치기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끌어치기의 경우에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빨간 공 을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조각이 있죠 그 조각이 확대된 조각이 이 그림 바닥에 있는 그림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 원호 이 원호의 절반 지점 여기를 향해서 공에서 보면 여기겠죠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이라는 하단 당점 충분한 하단 당점으로 하단 당점을 빠른 속도로 끌어치기는 물리현상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치면 바닥의 마찰에 의해서 전진회전이 생겨버리니까 백스피을 끝까지 빨간 공에 도달할 때까지 유지시키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호의 두 선에 의해서 나뉘해진 원호의 절반 즉 여기인데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공이 좀 떠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맞는다면 다행이고 실수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성공했죠 이런 계산법으로 끌어치기를 칠 수 있고 이것이 끌어치기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스탑샷 두 번째 기준은 이 끌어치기 계산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적절히 조합을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예제는 무료 앱에 있기는 한데 찾아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무료 앱에도 일단 들어있습니다 끌어치기 부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잘 찾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인 끌어치기 계산법에서 말씀드린 그 계산법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이 만나서 빨간 공을 잘랐고 자른 것의 절반 지점은 자른 것의 원호의 절반이죠 여기 여기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으로 치면 득점이 될 것이다 충분한 하단 당점 6시 방향 3팁 이렇게 쳤을 때 다음 공도 좋아지는 그런 배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도 모으고 연속 득점하는 연습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搜자로 1 Stein 5 3 1 4 5 7 9 10 9 10 11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이런 배치 득점은 당연히 90% 이상 득점이 되어야겠죠. 100% 100%도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이 된 다음에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론 배치는 100% 득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이 방향에서 두 공이 가깝게 모이는 그런 배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 연속 득점이 한 5점 정도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 이상이면 더 좋겠지만 이론 배치를 만나면 300점이랑 5점은 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론 배치를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끌어치기를 왜 하느냐 끌어치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물론 방법이 없어서 끌어쳐서 득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을 모으기 위해서 끌어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끌어치기를 쳤는데 득점만 한다? 이건 하수입니다. 300점이 끌어쳤다 그러면 공이 일단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300점이지 끌어치는데 공이 안 모였다. 그럼 300점이라고 좀 하기는 좀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끌어쳐서 공을 모을 수 있는 예 중에 하나인데 이 빨간 공을 정면으로 끌어치면 코너를 장쿠션에 맞고 이 방향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단쿠션에 먼저 맞으면 이 방향으로 올 공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칠 것이냐 두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장쿠션에 먼저 맞힐 것이냐 단쿠션에 먼저 맞힐 것이냐 그것을 이 배치를 두고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쳐야 어차피 끌어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쳐야 다음 배치가 나에게 유리한가 를 연습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거의 뭐 미세하게 미세하게 동시에 맞았는데 아 이번에 장쿠션에 확실히 먼저 맞긴 맞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 이렇게 이런 배치를 통해서 똑같이 끌어치기를 쳐서 득점을 한다 하더라도 일목적 거를 장쿠션에 먼저 태울 것이냐 단쿠션을 먼저 맞게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연습을 이 배치를 이용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또 예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끌어쳐서 여기다가 모으는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연습이죠. 좀 얇게 맞았네 의외로 거의 이거는 실패입니다. 실패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도 되는데 제가 자꾸 얇게 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공이 맞고 진행하는 일접구의 움직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정해진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 벽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됩니다. 조금 운은 안 좋았지만 이런 식으로 맞았을 때 가장 다음 배치가 좋을 수 있고 이랬을 때 적어도 연속 득점이 5점 이상 연속 득점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당구장 가서 이런 배치를 두고 한 10번 20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마지막 배치 조금 전에는 장쿠션 쪽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단쿠션 쪽에서 공을 쳐서 끌어치기로 공을 쳐서 득점도 하면서 공까지 모으는 연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끌어치기를 하는 것은 득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을 모아서 연속 득점으로 가기 위해서 끌어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00점 정도라면 끌어치기에 득점의 정확도도 높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 배치를 만드는 모양도 정확하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을 해야 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배치에서는 흰 공이 빨간 공 맞고 여기부터 맞느냐 이쪽부터 맞느냐에 따라서 연속 득점할 수 있는 개수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도 지금 몇 년 만에 이 배치를 다시 마주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맞으면 몇 점 못 칩니다. 이쪽을 맞아야 흰 공 빨간 공 맞고 두 번째 빨간 공에 이쪽 면 이쪽 면을 맞아야 3개, 4개, 5개, 6개 이상 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배치를 같은 배치를 두고 반복 연습하지 않은 사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공이 이쪽으로 와서 빨간 공과 부딪히든 내 흰 공과 부딪혀야 그래야 쉽게 다음 공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미리 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예고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몇 개 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벌써 배치가 그렇죠. 일단 실패가 뭐냐 빨간 공이 일로 와서 부딪혀줬어야 되는데 부딪히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흰 공이 이쪽에 맞고 여기 와서 서야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가운데 끼는 바람에 어렵게 됐다는 점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이 부딪히면 좋은 상황이 된다고 했는데 좀 운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칠 방법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치니까 점점 모양이 좋아지죠? 이런 상황에서 연속 득점 연속 득점의 평균이 한 5점 정도 되도록 5점 정도 되도록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끌어치기로 공 모으는 배치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